문재인 대통령은 복이 많은 것 같다. 그것도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세상 사례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분명히 복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 복이 화가 되어버리고 그 화도 보통 화가 아니라 큰 화가 되어버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선거에서 획획한 공언을 한 뭐뭐 척건만 하더라도 얼마나 장한 사람으로 여겨져 왔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일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의 원천 복등이가 나중에는 씻을 수 없는 오명과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언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저분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소망하는 일을 척척 처리하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일을 잘하는 것처럼 지금은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외골수와 무리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피멍을 들이고 정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주요한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복이 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50부 100부라서 보편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넘어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몰상식적인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사람이면 분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례에 연륜이 쌓이고 이런저런 부침을 겪은 사람들은 첫번째는 세상을 어려워하고 두번째는 자신을 낮추고 세번째는 후위를 생각해서 매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냥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칼자루가 설령 손에 들어오더라도 마구잡이로 후위를 생각해서 칼자루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공통점입니다. 질문은 추미애의 오만함입니다. 8월 7일 날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바보천치가 아니라면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첫번째 검찰 무력화를 위한 인사이고 두번째 윤석열 총장의 식물총장을 만들기 위한 인사이고 세번째 정권보위용 정권방어용 인사이고 네번째 추미애 이성윤 사단 성진시킨 그런 인사이고 마지막 다섯번째는 일부 호남 인사들을 중용시킨 그런 인사다. 이거는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사정 뿐만 아니고 정부의 계속되는 실적 때문에 부글붉글 끓어오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거짓과 위순의 말로서 사람들의 속을 심하게 긁어놓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8월 8일 날 추미애 장관은 이런 시중의 비판을 의식했던지 자화자찬하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속을 긁는 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 맞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됩니다. 애초 특정 사단 특정 라인 같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특정 항목이나 줄 잘 잡아야 출시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됩니다.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땋고 상하에 신망을 쏘은 분들이 발탁된 것입니다. 검사장 성진 인사 원칙은 첫째 검찰계획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되고 둘째는 검찰대의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공안 통해서 형사공팡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을 맞춰야 되고 세번째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네번째 우수 여성 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성진 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사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글을 뻔뻔하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거짓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장 예리하게 진중근 전 교수가 한마디 합니다. 검찰의 추미애 라인 이승윤 사단을 만들어 놓고 대체 뭔 소리 하는거지? 자기가 나서서 검사를 줄 세우길 하는데 어떻게 라인이 없어지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특정 지역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놓고 지역을 안배했답니다. 하여튼 이분은 정신세계가 참 아스트랄해요. 봉숭아 학당 맹구 이후로 처음 겪어봐요. 이 정권 들어와서 언어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추미애 장관의 바람처럼 이 정권이 오래오래 권력을 잡고 몇 번이나 더 권력을 질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추미애 장관은 인생의 후반전은 편안한 시간을 갖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책을 지고 너무나 많은 지금은 합법이지만 불법에 가까운 일들을 계속해서 전행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사실 한 가지는 추미애 장관은 안하무인식 자충우돌식 은행이 권력의 운명을 제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 장관은 그것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들의 마음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권력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권력 자체지만 그 권력의 하부에는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성원과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처를 내고 그 마음을 긁고 그 마음을 그냥 옥죄고 하는 그런 일들에 정말 1등 주자가 저는 추미애 장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는 모를 겁니다.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몸에 배여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그것이 복덩어리처럼 보였는데 그게 화가 된다는 것이죠. 두고 봐야겠습니다. 정론을 펼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참관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검색장에서 공데일리를 누르시고 한번 방문해 주시고 회원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출범한 영어 채널인 GONG 공TV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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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